서울시내 대학가에 있는 한 편의점입니다. 서울시내 올해 초 50여개에 불과했던 이런 편의점들은 최근 300여개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. 이것저것 가지 않고 한 곳에 있어서 살 수 있다는 점이 일단 편하고 좋고요. 이것저것 대학이 늘어난 편의점은 진작한 편의점을 만들었습니다. 이것저것은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잠시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